사전연명 의향서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누구나 다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요즘은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지 않겠다. 투스페스 평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우선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생각만 여쭤봅니다. 투스페스 평동을 임종시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 강소노인복지관에서 등록을 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고 30일 정도 되면 카드가 발급이 돼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전연명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늘 등록을 하셨어.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어. 언제든지 변경 철회에 가능한가 알려드립니다. 사전연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덕분에 지역사회의 치약계층 어르신들 직접 등록기간에 오지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등록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상당한 상담사 선생님들 도움 덕분에 아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활성화되고 잘 홍보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